아 얘는요 우리 집에 제일 못생겼는데요 제일 자나워요 이거 막 물어 죽여요 큰 개를 아야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적극적해요 아유 어 나한테 그냥 발을 올리고 아유 아유 그러면 안돼 아 치킨이 치킨이야 치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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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치킨이야 아 치킨이 어디갔어 이봐 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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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를 쳐 난리 아이고 카메라를 핥아 버렸네 치킨이 얘가 제일 사나운 게 우리 집에서 제일 사나워 크게 물어 죽였어요 이거 아이고 좀 눈빛이 다르죠 아 잔인의 극치에요 내 주인한테는 좀 이렇게 좋아 좋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려서 뒤로 매 놨어요 왜 왜 왜 또 뭐 또 고양이 물라고 아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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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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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요 아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적극적 얘는 운동력이 활동량이 좋아가지고 힘이 좋고 카메라 또 핥아버려요 하하하 얘는 손바닥에 뭐 주면 손을 물어버려요 피나 다른 놈은 이렇게 우리 말라는 조심스럽게 먹는데 얘는 그냥 콱 해서 손에 구멍이 나요 아 치킨이 치킨이에요 우리 오늘 동물가족이에요 동물가족 아 치킨이에요 아 치킨으로 아 치킨으로 감사합니다.